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이 충만하였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현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글하고 있었죠. 사고를 당해서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이 평생 구글하면서 불쌍하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걷지 중에 걷지였고 상걷지였으며 유명하고 소문난 걷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메워와서 시간이 되면 메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출퇴근이 있는 편안한 직장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힘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갈취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렵고 비참하게 돈을 벌어서 결국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었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극치였습니다.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하여 희망이 없는 사람. 거기에다 이 부끄러운 수치, 이 구글을 어디에서 하는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서 구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초라해졌고 더욱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인생. 마지 못해 하는 구글이었죠. 희망은 없고 절망이 가득한 그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애인의 특기가 있었습니다. 평생 구글해야 겪기. 척 보면 압니다. 돈이 있는 사람인 줄 없는 사람인 줄. 돈을 주고 갈 사람인지 안 주고 갈 사람인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안 주는 사람들은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쳐다보지 않고 슬슬 걸어갔지요. 그러나 돈을 주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걸이를 보니까 당당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돈이 된다. 찬스다. 최선을 다해서 그는 소리칩니다. 안 분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아니 이런 거지같은 일이 있는가. 있어 보였는데. 줄 것 같았는데. 결국 없는 것인가. 실망하고 포기하는 순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아니 그러면 돈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인가. 돈 말고 뭐지? 너희 멈췄다입니다. 과연 뭘까? 뭘까?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졌는데 이 예수님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뻐 뛰며 찬양을 합니다. 춤을 춥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이 베드로는 어땠겠습니까? 당시 돌아보게 되며 돈이 없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돈이 없지만 돈 대신 이거라도 받으세요. 과연 이런 신정이었을까요? 돈보다 못한 이름, 돈보다 못한 예수님을 돈보다 못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초라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비굴한 이름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내가 만약 돈이 있어 돈을 주었으면 너는 큰일 날 뻔했다. 너는 망했다. 너는 평생 거지로 살다가 지옥 갈 뻔 하였구나. 돈보다 더 좋은, 돈보다 더 놀라운, 돈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 구원의 이름이, 그 생명의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너를 일으키고, 걷게 하고, 구원하였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그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 시대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부귀, 영화 필요하죠. 그러나 더욱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돈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없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교회 비참하고 초라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없어도 집도 없고 차도 없어도 돈도 없어도 능력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불쌍한 교회가 아닙니다. 불쌍한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계시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교회인 것입니다. 생명의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 다 가지고도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시고 다 없어도 예수님 가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